대화다시아 포린드 형님은 실력도 그렇지만 지식이 대단해 소재의 특징을 다 알고 있어 이 사람 말하는 것 같은데 미슬린 무기는 세계 최고의 장비이지만 아버지 없는 지금 환상의 물건이 되어버렸다 위들 형제가 힘을 하나로 합치면 만들지도 모르겠지만 대단한 그건가 본데 장인인가 본데 고개를 늘어뜨리고 있어 건너펜이는 할아버지 역시 돌아가셨구나 네이프트씨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나가는 길 같은데 여기는 아 진짜 야 무기사인지 얼마나 됐다고 무기사인지 얼마나 됐다고 아 이런 망 뭐야 야 근데 지금 꽤 좋긴 하네 그나마 위안거리인거는 지금께 좋다는거네요 저거보단 아 진짜 그나마 위안사무수 있는 이거 싸우는건가 뭐야 이게 파이어 뭔지 모르지만 없애고 보자 아 네 재고해줘야되는 그런건가본데 이거는 반산동이이 하실까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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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ve 어... 응? 병식이 뭐야? 하여튼 도와준거 감사합니다 라고 어... 잘 모르겠어요 거북인간이 있네요 뭐야 이거 에... 목격정보는 확실한거 같네요 녀석은 분명 근처에 있습니다 아! 새로운 지도가 완성됐어요 이 개X 점점 지도값이 비싸지는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거로 근처 지도를 얻을 수 있다는거 아... 차가 뒤에 왜이렇게 넓어 이거 어... 말걸걸이도 있었어 아 뭐야 아까 했던 말이잖아 아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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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은... 별거 없네요 그리고 또 부정한 것들이 파이어어 개머리같은데 어? 비석이다 인공지능이 머리가 좋은건지 아닌건지 몰라도 뒤에서 맞아주네요 보통은 뒤만 졸졸 따라오는데 아 뒤에서 해 앞에서 맞아주는데 보통은 졸졸 따라오기만 하는데 속난각장인 저기부터 갈까 이야가레 세계의 술기 술기의 특징은 대충 이렇게 된다라고 활동이 빠르고 천양수대 영창을 중단할 수 있고 오이에 대해서 약하고 소모에시가 적은 편이다 히트수가 많은 편이다 공격력과 적의 방어력이 데미지에 영향을 준다 아이스캔들이 맛보고 만들었다 아이스캔들이 맛보고 만들었다 아이스캔들이 맛보고 만들었다 라이프 버튼 에 석비 작전 타겟을 타겟 작전 설명이 아 작전 설명이다 라고 파트너마는 에런으로 카무이 할 수 있는 응? 뭐 여기 아 타겟 타겟이란 작전 설명인데 파트너라는 거는 에런으로 카무이 할 수 있는 동료를 말하는 거다라고 더 동료와의 연계를 의식하고 싶을 때는 여기를 만져보는 게 좋을지도 작전은 굳이 만질 필요 있을까 싶긴 한데 알아서 하세요 힘들다 싶을 때는 만져야지 근데 솔직히 저걸 만질 정도의 난이도는 난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저걸 만지지 않으면 깰 정도의 난이도는 좀 힘들어 복잡하고 로즈마리 음 어비스는 조작 안하며 묶게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던 하여튼 그랬던 거 같은데 그리고 애들이 멋대로만 아이템을 쓰니까 그렇지 그때는 에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아 통보만 병식보다는 어 유동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유동식으로 되네 지금도 그런가 그 스킬 하나 생겼네 리바이버라는 게 카무이 시 한번만 즉사 데미지를 받는 순간 자동적으로 카무이를 풀어준다 하지만 천조 캐릭터는 전투불능이 된다 아 이거 괜찮네 카무이 능력으로 카무이와 토탈 데미지 4만을 떼어놓는 것도 있네 4만 미쳤네 지금 세컨드야 난이도 카무이와 천번하면 얻는 것도 있고 천번 천번 어느새 오래 4만은 지금은 절대 무리고 좀 열심히 하면 딸 것 같기도 한데 BOE 얻는 수준이면 딸라나 리바이버 괜찮네 한번 실수해도 찬스가 생긴다는 거 아니야 포인트가 좀 있으면 저거 찍어놓으면 좋긴 하겠네요 일단은 이것만 찍자 아리샤님 어떻게 요기에 지금은 그런 걸 말할 때가 아닙니다 마린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거 성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주세요 저거는 모두는 네이프트와 하라봄이 어떻게든 해줄거야 하라봄은 안심하고 잠자고 있어 어? 이건 또 뭐야 창이네? 비싸보이는 창을 얻었어 아이 향 아이 향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창 공격력이 올라가는데 올 스탯이 깎이니까 좀 그렇다 근데 저 가운데 한 칸은 어떻게 땜빵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걸로 땜빵 안되나 아 쉽지 않네 얘를 가운데 세 칸 아 그래그래 이거 있지 않나 이거 쓰면 안되나 이거 쓰면은 에드나가 끼고 있지 에드나 필요없어 빼빼빼빼빼 에드나 요걸 빼주면은 얘가 무기를 바꿔도 올 스탯이 그대로 남을거에요 좋아 199라니 199라니 공격력 제일 높네 최고어 테크아닌 HP로 천 넘어갔네 혼자서 costs 적당한 공격력 신경정 전체 연기 피트아닌 중간에 도움이 주니 그 장비 음.. 술공이 많이 올라가는데.. 저건 다른 애가 다른 링이 좀 보조해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이런걸로.. 됐다! 이러면.. 아리샤! 아리샤님! 무사하셨군요! 무사하셨군요! 약물까지 왔다! 상태로 어떤가? 감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겨울 비방까지.. 감염돼서.. 개최가 안됩니다.. 이러면.. 마을 전체에.. 나라 전체에 감염이.. 퍼질 우려가.. 일단은 약을 주세요.. 괜찮아.. 약이나 구호체제가.. 갖춰지면 돼.. 하운드독도 우리들이 대체하자.. 약이.. 약이.. 약이 맞으려나.. 약이 맞으려나.. 하지만.. 역병을 만들고 있는 원인은.. 분명 다른거에요.. 응.. 부적음을 받은.. 강력한.. 빙마가 있을거야.. 빙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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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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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쓰러져있네.. 으어.. 이런곳에서 자고 있을때가 아니야.. 됐으니까 쉬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나고.. 나누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에이.. 받은 약만으로는 전원분.. 어.. 전원분에 부족해라고.. 전원을 주기엔 부족해.. 네이프티시가 올 때까지 모두가 기다릴 수 있을런지 아.. 내가 지금 네이프티시 올만한 약을 갖고 왔는데.. 네이프티는 더 가져올 수 있을라나..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자.. 나갔더니.. 나무가 보이네요.. 새가 보이네요.. 드래곤인가.. 아니겠지.. 어.. 드래곤이야? 흐흐흐흫 아니야.. 빙마야.. 빙마야.. 인간들은.. 어.. 알지못해.. 내려간다.. 저기야.. 저기가 어디야.. 세이브하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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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싸우도 될라나.. 가자.. 나도 파워업돼있으니까.. 상대.. 헉.. 잠깐잠깐잠깐..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설마 싸울거냐.. 드래곤같은데.. 그건 확인해.. 그건 확인해봐야될거아냐.. 마지막 판단은.. 내가 하라는건데.. 헐.. 잠깐.. 완전 세보이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지금 나가면 안될까.. 이미.. 글렀나요.. 빙마.. 드래곤 퍼피.. 드래곤의 유아체중 하나에요.. 마을의 부정함이 퍼피한테 힘을 잡은거같아.. 지금 도망가는데.. 어디서는 아리샤.. 하.. 진정해 아리샤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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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도망가는거 봐.. 하.. 안녕하세요.. 도망가야되는 부분이야 지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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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네. 너도봐. 그럼 일단 그것을 받으면 좋겠지. 네. 파피의 힘을 약하게 할 수 있을거에요.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겠구나. 그렇지만, 입에 던져야 되겠구나. 그 행동이 좋다고 생각하시나? 예를 들어서, 다만. 힘을 약하게 하더라도. 아래로 내려 놓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 그 방법도 어떻게든 있을거야 모두가 있다면 괜찮아 곱하기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돌아가기 작전 해서 많은 사람들 부정함을 어떻게든 덜어줘야 된다라고 하는거 같네요 어떻게 나가서 이전했던것처럼 문양을 부셔버리면 되나 나무 보시면 되나 목표가 뭐야 마을의 부정함을 제거하자 라고 하네요 일단은 저기는 별표부터 어떻게 해볼까 뭔가 혹시 멀긴 하네 마을 안쪽부터 하면 안됐다 오 오 뭘 들고 있어 어, 옮기는 거 도와줄까요? 아니, 괜찮아. 몸마스 문화사의 제프리 문화사의 그런 책이 있다는 것. 어, 재앙으로 귀중한 서류가 사라지지 않게 다른 곳에 숨기고 있어. 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니까. 어, 있어요. 비밀의 장소니까 너한테도 못 알려준다 라는 식으로. 이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책을 지키기 위해서야. 수단한 거. 그치? 물어보질 않았는데 변명을 저렇게 말한다. 음... 가볼까요? 비밀의 소고 같은 거 들어본 적 없다는데? 그니까, 뭔가 다른, 아, 흑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옮기는 거 아닌가라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몰래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당황하게 뛰어가는 거야. 쌍쌍쌍쌍. 쌍쌍쌍쌍쌍쌍. 아, 요게 아니야. 밖으로 돌아갔어, 이랬어. 쌍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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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쌍쌍쌍쌍쌍쌍쌍쌍쌍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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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다야? 그게 다인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의심하고 싶지 않은 건 알지만 이해하지만 수상하지 않아? 책을 묘지에 묻을 리가 없으니까 나도 신경쓰니까 숨어서 상황을 보자 딸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야? 다른 사람 만난다 책을 준다 까불린다 하가사 잘해봤자 천이야 팔아먹으려고 했구만 당신? 책을 지킨다는 거 거짓말이었구나 계속 엄마 하나 따라놔서 고생해왔다고 싫은 만큼 괴로웠다고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냐?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냐? 그렇게 부정함을 또 이건 돌려줘 흠 일코한다 이제 경비대에게 넘기겠어 흥렴과 절도죄다 흠흠 흠 알고 있었어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는걸 흠 부정함이 사라져가는데 나선지 필요없어 네이프트 대표한테 돌려주지 않겠어? 흠 잡혀서 부정함이 풀이다니 분명 마음속에서는 응 응 바라고 있었을거에요 벌받는 거를 그 사람 역시 책을 정말 좋아했어도 될 거야 인간은 인간은 참 귀찮은 사람이네 흠 그래서 서버의 열쇠를 얻었네 응 처벌을 각오는 하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잡혀서 좀 속이 풀렸다라는 듯이 많은데 근데 핸드폰 못어? 저 잠깐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진동이 오는데 위치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찾았어요 자아 여기 왔던데인가 이리로 가보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것도 제거해야되겠지 파이어 어 높아 그래도 파이어 어 페가가있어요 정말로 가는거야? 어 미쿠리오님은 유령도 싫어하시나요? 잘 흠 among 그들 나도 이해하는 이 gen 정말로 도대체 흠 소 새 great 아 고걸 베리오님 나름 말장난을 치는데 재미없어 분위기가 설렁이잖아 아무튼 얼른 오라는 것 같네 눈이 삐끄럽거려